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IT 기업의 총수는 전 세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금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정상 외교하듯이 각 나라 대통령을 만나면서 2030, 2030년도 부산의 박람회 개최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나마 시티에 위치한 대통령궁을 방문해서 파나마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2030 부산 박람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굉장하다 하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서 나온 한 뒤에 삼성 SDI 그리고 삼성 DS, SDS 포함해서 곳곳에 있는 삼성 계열사를 찾아다니면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것도 직원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나란히 함께 밥을 먹고 또 직원들과 티타임 또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직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는 곳마다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 출신의 CEO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슈퍼스타가 온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보기 위해서 구내식당에 이미 밥을 먹고 올라간 사람들도 내려와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왔다고 하면 그 주변에 쫙 알려가지고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에게 기념사진을 자기 부인이 찍어오더라라는 직원에서 그 자리에서 직접 자기 부인과 화상전화도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인에게 또 남편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여간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를 올리고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런 일에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 명절때도 귀국하지 못하고 세계 각국에 가 있는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장기 출장 직원들 가족에게 선물을 보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어떤 걸 보냈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고 대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보낸 선물에다가 거기에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장인도 있고 사회의도 있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네가 그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해외 출장 중인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SDI 또는 SDS, 함성화재, 삼성물산 소속의 직원 20여 명의 가족들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과 가족들의 배려에 고마움을 전하고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또 삼성전자, 전기, 삼성 SDS, 중고, S1 직원 중에 자녀가 6명 이상, 자녀가 6명 이상인 다자녀 간역 10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6명이 있는 직원이 모두 10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86명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삼성전자의 최신 모바일 기기를 모두 선물로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지겠다고 합니다. 한 다자녀 직원은 가족들을 키우느라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았는데 이번 선물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준 의미는 선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삼성에 다니는 자부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다자녀 직원은 자녀가 많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최신 폰을 사준 적이 없어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자녀들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신 폰을 선물 받고 좋아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더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어린 자녀들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난 뒤에 신기해하면서 진짜 써도 되는지 또 가보로 간직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자녀 이상 10가족 모두 86명에게 모두 다 선물을 준 겁니다. 한 가족이 하나만 준 게 아니라 86명 6명 이상 가족 전체에다가 삼성에서 나오는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태블릿 PC 등 각각의 전자기기를 선물로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가족 이상이 된다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6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겠다라는 마음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평소 지원들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총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한참 삼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을 때 삼성을 해체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재용 삼성이 먹이 살리는 대한민국 GDP의 한 25%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이 많은 역할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발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오로지 기술력으로 그것도 스마트폰 가지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삼성의 갤럭시 휴대전화입니다. 그 노고에 취하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1년 365일 동안 주로 해외에 가 있는 직원들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고 또 아들이 집에 못 들어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오지만 6가구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숫자가 늘리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6가구 이상을 따져보니까 86명인데 이들에게 디지털 가전제품을 쫙 다 줬다는 겁니다. 장기 출장 직원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도 장기 출장 직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보모님이 선물을 받으셨는데 며느리를 크게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러니까 시보모님이 며느리가 삼성에 다니는데 시보모님이 받고 며느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다. 장모님께서 선물과 서신을 받으시고는 전화해서 전화해서 자네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라고 물어보시면서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까지 준 겁니다. 선물만 준 게 아니라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자네가 그렇게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나 삼성이 대단한 회사인데 거기다가 삼성에 있는 회장이 있는 선물까지 줄도록 대단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괴열사의 현장 근무자까지 챙겨줘서 감사하다. 작은 괴열사 그러니까 삼성의 괴열사가 많은데 그 현장 근무자까지 다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삼성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S1 직원이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삼성의 경쟁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게 세심한 배려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삼성의 힘이 바로 그런 데서 출발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아직도 곳곳에서 삼성을 비연안하고 비판하고 우리 사회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 삼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삼성을 해체하라.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뿐만이 아니죠. 국정원 해체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런 조직과 기구에 대해서 막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있으면서도 맹장염이 터질 때까지도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나중에 한우수 없이 다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외부 병원에서 수술까지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이렇게 코로나 약도 구하고 또 지금 부산에 부산에 지금 엑스포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저 파나마까지 날아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이재용 부회장. 자파들은 어떻게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재용은 사면이 됐고 또 기업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 기업활동 못지않게 우리 국가에 필요한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기업에 있는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사기를 100배 충만시켜주고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업이 잘 되고 기업가가 잘 됐되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지 자 이게 소득주도 성장처럼 국가가 마구 예산 가지고 퍼 날라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성찬경TV 성찬경TV 성찬경TV